우정사업본부의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평균 재해율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훈기 국회의원이 분석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692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인천은 이 기간에 3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715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국 9개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집배원 안전사고도 사망사고 2건을 포함해 1,90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발표와 다르게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며 현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으 situ하죠. 구정감사에서 지적하고 Skept